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3억 평균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의료서비스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건설기계 제조업체 캐터필라 등이 4만 선 돌파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기존 모델보다 더 얇은 아이폰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 통은 더 슬림한 아이폰은 내년 9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아이폰 17과 함께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폰 프로맥스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이 기존 모델보다 얼마나 더 얇은지 등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장품 회사들의 목표 주가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달 초 아모레퍼시픽 목표가가 오른 데에 이어 코스맥스, 클리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도 목표가 상향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 수출 증가에 따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 관련 주들의 시세 다음 주에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에는 정도가 있다. 투자의 정도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매매하기,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언제 어떻게 종목을 사고 팔아야 될지 어려우시죠? 그럴 땐 저희 투자의 정도와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김도준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 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심한 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잘 전략 세워서 또 다음 주 장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참 힘든 시장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의대도 그렇고 유명한 증거사, 에너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친구도 다 고수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오면 요즘 하는 말이 그렇죠. 사부님 요즘 시장 너무 난해합니다. 그렇죠. 시장에 힘이 없으니까 손바김도 심하고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 시장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힘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저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실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네요. 네,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같이 돌파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의 내비게이터이신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 따라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의 출마는 늘상 동일하죠. 추식 투자, 왜 추식 투자인가요? 라는 제가 질문을 늘상 드리면서 이 시간 출발하죠. 거기에는 제 답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추식 투자자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라는 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추식 투자자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사부와 함께 하시면 좀 편안하게 추식하실 수 있고 누구나 다 추식하실 수 있는 길을 제가 예를 드릴 거니까요. 편안하게 함께 보시자고요. 자, 그래야 워낙 없이 이런 말을 했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돈 때문에 재정난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사회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죠. 적과의 동침, 어떻게 웬수 시간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동지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재밌는 이야기? 그래요. 살아서 묻힌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은행이 넘었어요. 우리 형님, 누나들인데 그렇죠. 이분 두 분이 평상시에도 잘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티격태격 완전히 적과의 동침이죠. 웬수 시간이었는데 얼른 할아버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마리로. 그래서 삐포삐포 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의사 진단에 의해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덮고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될지 갈등을 하면서 뒤를 따라갔는데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손이 턱 나오면서 할머니를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안 죽었다고 살았다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있죠. 한 번씩. 임사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를 꼬집으면서 하는 말이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죽었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해서 조용히 어떻게 해요? 살아서 묻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남녀 사이입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는 생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죠. 원래 다른 거예요. 금성, 화성이다,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왜 나와 다르지? 너는 다 안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안 맞는 것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백세시대를 살아가는데 은퇴 이후에도 30, 40년을 부부 사이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후문이 있습니다. 뭐냐? 왜 그렇게 밤이 적적하고 집 안에 들어가면 집이 들어가게 쉴 때요. 썰렁하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지 마시고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보셔서 동반자적인 부부 관계가 되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요.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백세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투자는 해야 되겠고 투자는 하는데 주식 투자가 어렵다 그래요.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주식 투자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식 공부 안 하고 투자하고 묻지마 투자하시죠. 묻지마 투자는 그렇죠. 도박입니다. 도박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죠.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김사분을 따라오신다면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렇죠. 세력에 관련된 책을 한 건 이미 지피를 하고 교부에서 절차는 판매 중에 있고 지금 탈고를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죠. 바로 읽지 않는 매매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니 과연 읽지 않는 매매가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것은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워렌 버핏이 뭐라고요? 나는 읽지 않는 매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저는 착안을 한 거죠.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원금을 읽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이 뭐죠? 첫 번째 원칙을 고수하라. 결국 워렌 버핏 투자 사전에는 뭐가 없다? 원금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능해라는 반문을 하면서부터 저는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하신다면 읽지 않는 매매에 그렇죠? 중요한 하나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워렌 버핏을 그냥 대놓고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 그는 누구인가? 빠바밤. 오마의 현인. 그렇죠? 주식 수장이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뉴욕 정권가에 있지 않습니다. 저 외떼지 오마에 있는 이분. 도대체 이분은 힘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이분은 세력이에요. 인물 자체도 세력이기도 하고 버커스 해스웨이라는 투자 전문회사의 회장이고요. 그 회사는 보험사, 재보험사를 끼고 있습니다. 결국 워렌 버핏이 세력이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담았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세력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력은 돈을 잃지 않는다는 우리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서 했죠. 그래서 세력 차트가 나오게 된 연휴도 EU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했고 제가 그 이후에 제가 30년 전에 이 시장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말이죠. 30년 전에 30대 때 급도 없이 우리 아버님 저한테 아메리칸 스타일로 주신 집안챔 가지고 제가 눈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버님 눈을 이거 가지고 딩가딩가 랄랄랄라 놀아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관리책 200여 권을 독파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아예 투자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간판집 아저씨 있어가지고 아크릴 간판으로 딱 이렇게 새겼죠. 뭐라고 100억 투자 연구소 야 그래서 가족들 모아놓고 난 앞으로 주식 부자 될 겁니다. 하고 선포를 선언을 합니다. 빠바방 30대 야 대단하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보면 기가 차죠. 너무 멋지기도 하고 도전의 도전정신은 철저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6개월여 만에 깡통차입니다.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1년여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서 차트만 쳐다봤어요. 결론이 뭐였느냐. 이상하다. 이거 종목을 조종하는 어떤 조종자가 있는데 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와서 그게 세력이겠죠. 그 이후로 제 주식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력 차트입니다. 그렇죠. 세력을 모르고 주식한다. 그것은 주식을 아예 손실을 보겠다는 작정하는 것과 똑같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세력은 돈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워렌 버피카 조지 소로스 관점으로 본 우리 읽지 않는 매매 이건 부제입니다. 제 책에 관점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런 내용들이 블라블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할 거예요. 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보로서의 가치는 내 가슴에 와서 확 와닿을 때 이 30cm밖에 안 되지만 여기 와서 확 부닥칠 때 내 가슴에 와서 아 그렇구나 아 정말이네 아 확실하구나 아 그렇구나 라라고 대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좋죠. 자 좋습니다. 세력과 함께하자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리 투자하기로 했죠. 왜 복리 투자합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시드머니가 없습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그건 핑계끄리에요. 왜? 내가 백만 원만 있다면요 백만 원만 있다면 매일 삼 프로 수익만 내면 이백 거리면 얼마라 그랬죠 삼억 육천 구백만 원이죠 예 확인된 거죠 그렇죠 복리 계산기 여러분 꼭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억 육천 구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리 투자하자 백만 원만 있어도 투자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자리 측면 읽지 않는 맘에서 중요하다 주가에도 명당이 있더라 이야기했죠 한번 돌려볼게요 수익률 관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관점에서 어떤 수익이 나야 되는지 내용 그 다음에 손익비 관점 그리고 오늘은 심리적 관점까지 한번 볼게요 심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세력들이 우리의 심리를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흔들죠 예 아주 갈등을 만들고 그렇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올리는 주식 올라가야 될 종목이면 얘들은 흔들어서 우리를 내가 내 손에 있는 걸 떨어뜨리고 그렇죠 손절하게끔 만드는 걸 합니다. 그렇죠 고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 붙어서 그 종목을 사게끔 만드는 심리 게임을 하는 것이 세력이다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의 명당 자리가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무릎에서 어깨에 팔아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선생님 선생님 무릎 자리가 어디입니까? 컴퓨터를 놓고서 어떤 분은 무릎에 대해서 컴퓨터를 맞춰보고 여기가 무릎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고 어깨는 어떻게 맞춰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준이 없죠? 기준이 있습니다. 왜 기준이 없을까요? 무릎 자리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주가 3파동 자리가 명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보세요 이건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김사부하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사면 내려가고 쭈빗쭈빗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에이 기다리다가 못 참고 팔아버렸어. 그랬더니 1파 2파 3파 4파 5파 올라가죠. 그렇죠? 자 그동안에 기본 파동 1파동은 우리가 몇 프로 때? 평균 70% 때예요.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110% 가는 것도 있는데 기본은 제가 보니까 평균 70% 때예요. 자 이렇게 한번 1파동을 만들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정고점을 깨고 아니 선생님이 그냥 여기 사면 되잖아요. 여기 사면 안 되는?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해야죠. 아니에요. 확인하는 작업 거쳐야 됩니다. 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자리. 왜? 1파동 주고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B급 세력이라고 합니다. 동호의 세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오는 거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자. 그래서 이런 데서 그리랑 빵 터져준다면 더더욱 좋은 자리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무릎 자리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무릎 자리. 그 다음에 어깨 자리가 뭡니까? 이거 3파동입니다. 가장 강력한 파동. 1, 2, 5파동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 3파동. 이 자리가 바로 뭡니까? 바로 어깨 자리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기왕이면 5파동까지 다 먹고 나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세력한테 주세요. 세력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100억씩, 200억, 300억씩 해서 저만큼 끌어올리는데 세력 먹을 거 줘야죠. 이런 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혼나는 거죠. 에코프로 100% 수익 났으면 됐지. 200%, 300% 더 간다 앞으로. 하다가 기다렸다가 어떻게 빠졌어요? 그냥 200%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A파, B파, C파 설거지까지 당하면 이 종목은 생노병사. 주식의 한 종목의 생노병사가 끝나게 되고 그리고 기간이 되면 그렇죠. 이 자리가 바로 설거지 자리였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너무너무 좋고 이게 어렵냐. 자고 같이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 보면 어느 날 아하 그렇구나가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지 않는 매매에서 우리는 수익률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요. 삼 프로. 그리고 삼십 프로. 자, 리스크가 어떤 게 크죠? 삼십 프로. 그렇죠, 크죠. 맞습니다. 삼 프로 먹는 거하고 삼십 프로. 아하 그렇구나. 어느 정도 차이냐.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 배 정도 차인데 리스크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구십 배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야 이렇게 리스크가 큽니까 그렇죠. 큽니다. 구십 프로입니다 구십 프로. 구십 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세 배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가신다면 삼십 프로를 내가 먹으려면 얼마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구십 프로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고 백 프로 가면 더 이상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거예요. 하이 리스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세력들은 삼 프로 하면 땡큐하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드머니 차이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백만 원 가지고서 매일 삼 프로만 해도. 이백 그레일이면 삼억 육천 구백만 맞나요? 네. 확인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확인하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삼 프로만 묻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여기에서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십 프로에서 팔십 프로 물량 익절하고 그죠? 나머지 이십 프로는 연 날리기로 들고 가는 겁니다. 이삼십 프로는. 그렇죠. 가볍게 연은 가벼워야 날라가죠? 예. 해운대에서 연 안 날려보시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년 저녁 막 날라다니죠? 해운대에서 바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연을 날릴 때는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익률 관점 받고 황금 손익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손익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자 병법을 아는데 손익비는 몰라요. 손익비가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실 때 여러분 내가 투자한 손 투자 대비해서 인풋이죠.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 결과물로 나왔는데 그게 투자 비용보다. 높을 때 우리는 흑자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낮을 때는 적자라고 하죠. 예. 사업에서만 그럴까요? 주식 투자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내가 열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종목이죠? 예. 뭐 그 정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열 종목인데 그중에 오늘 한 종목이 십 프로 수익 났네요. 괜찮네요.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종목에서 보니까 삼십 프로 마이너스예요. 헐. 자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삼십 프로 상한가 갔어요. 야 좋다 하는데 다른 종목에서 칠십 프로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익비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망하는 구조. 계좌 내 계좌가 시드가 자꾸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 손익비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이 1.5라면 손실은 1로 맞추어가는 작업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투자에 있어서 이거는 손익비 구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마지막 오늘 말씀을 안 드렸던 내용이죠. 뭡니까? 심리.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했는데 분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섯 종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뭔지 알아요? 어떤 A라는 종목이 P리파과예요. 그러면 원래는 분산 투자할 때는 골고루 균등하게 분할해야 되는데 그 종목에 더 비중을 많이 실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이 잘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춘 경우가 어떻게 되냐? 그게 무너지면 전체적인 내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본 다섯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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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까지 적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균등하게 분할해야 된다는 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그렇죠? 뉴턴의 진자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인 줄 몰라요. 이렇게 다섯 종목에서 매일 수익 나면 한 종목씩 갈아타면서 바꾸고 체인지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의 일치 않는 매매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손익비 관점에서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까지 살펴봤는데 이어서 우리 히든 종목 수익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객님 영수증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주식을 살 때도 주수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주수증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방송이나 여러 가지 우리 서울경제TV 참 좋은 방송인데 또 다른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도 저기도 막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그렇죠. 주식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수익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수증 챙겨야 된다. 왜? 여러분들 명품 가방 사면 영수증 챙기시잖아요. 바로 주식도 수익률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수증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히든 종목을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이거는 언제 드렸어요? 제가 4월 8일 어떤 분 그랬어요? 아니, 김사부 토요일날 방송인데 맨날 나오나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여러분한테 시황도 드리고 히든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좋은 타점 나오는 종목은 또 여러분한테 타점을 줘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해드리고 있다는 것까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요일날 방송이지만 매일매일 출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이거 종목을 드렸어요. 내용은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나중에 방송 돌려보기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종목이 보세요. 23그래만에 134%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며칠 날 드렸죠? 4월 8일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줄 줄 몰랐죠, 여러분들. 자, 제 기법상에는 뭐가 걸렸느냐? 대포기법, 레고블록 기법이에요. 이후에 여기는 핀볼까지 뜨긴 했죠. 자, 대포기법은 여기 50% 선이에요. 선,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선이죠. 대물포기법이라고. 큰 대물들만 잡아서 자로 재듯이 재가지고 그 중에 50% 올라올 때 조정 주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자, 여기 보시면 핀볼까지 떴죠. 그 전에 선을 꺼놨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기가 막히게 왔고 이날도 걸렸어요. 이렇게 다 타침이 좋습니다. 이날도 거의 근처에 왔죠. 이렇게 타침을 주고 이수한 거래를 만해 134%니까 천만 원이면 134만 원인가요? 1340만 원. 그렇죠. 1억이면 1억 3,400만 원 수입 주는 자리에 제 기법이 이렇게 떡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한 질문 하실 거예요. 그 기법이 뭐예요? 대포기법? 레고블블록 기법? 모르셔도 됩니다. 왜? 제가 나중에 선물로 여러분한테 기법을 이 기법을 드리는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요. 그다음 종목. 폴라리스 AI. 원래는 이게 리노스였죠, 그렇죠? 리노스. 전신 리노스가 폴라리스 그룹이 인수합병하면서 이름을 폴라리스 AI라고 바꿨습니다. 폴라리스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AI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2월 19일 날 제가 드리고 이렇게 이쁜 자리에 제가 선까지 다 끄어드렸어요. 제 기법상에 걸려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이게 레고블록 하단선이에요. 하단선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봉이 나오고 난 뒤에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레고블록 상단을 찍고 올라오는 자리에 의미가 있죠. 자, 끄었고 기가 막히게 이쁘게 타점을 주고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49 그룹 만에 몇 156%예요. 156%이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 1560만. 1억이면 1억 5600만 원 수익을 줬는데 49 그룹 만에 줬습니다. 폴라리스 AI죠. 자, 대한전선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29 그룹 만에 92% 수익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AI 그렇죠? 발달하게 되면 점점 더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전선주 우리가 필히 체크해서 체크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중요한 건 그전에 이미 세력들이 제 기법상에 걸려들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빅토리 기법 너무너무 중요한 기법이죠. 급등주 초기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빅토리 기법이다. V-I-C-T-O-R-Y. 이름도 좋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핫살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너무 쉽다. 핫살표 나오는 거는 우리 마음만 하면 됩니까? 캔들 중심성 꺼세요. 자, 지지 받는 자리, 기가 막힌 자리 여기 왔죠. 그렇죠? 그러면 사면 돼요. 그래서 29 그룹 만에 92% 수익 줬는 자리. 제가 그 자리를 딱 보고 체크하고는 여러분한테 그렇죠? 드려서 수익이 이렇게 낮던 종목입니다. 자, 에너지, 지각적인 AI 시장이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 중요하다. 그래요. AI가 채취PT를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를 치면 어떤 질문을 하면 텍스트로 답변을 했어요. 이제는 뭐냐?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영상으로 답변을 해주고 영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소모가 점점 많아지겠죠? 텍스트하고 그렇죠? 영상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데이터 소모는 많아지고 데이터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열도 발산 많아기 때문에 열 관련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DI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11 그룹 만에 몇 %예요? 110% 수익입니다. 고대폭 메모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AI 반도체 밸류션에서 얘가 DI가 뭐가 된다? 다 코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이렇게 수익 주는 종목은 우리한테 고마운 종목이다. 고마워요. DI. 그렇죠. 빅토리, 레거 블록, 그리고 콜라 기법이 걸려드렸어요.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는 게 콜라 기법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빅토리가 떴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캔들에 뭐만 하면 돼? 중심성 끄면 돼. 질문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우리 아너스님. 참새가 어디에 잘 안 나요? 고무줄인가요? 아니면 빨랫줄인가요? 아니면 전신주인가요? 맘에 드는 줄. 그렇죠. 자기가 고무줄 타고 싶으면 고무줄 타고 오늘 전신주에 놀고 싶으면 전신주에 놀죠. 우리가 세력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야.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당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단하지 말고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얘가 여기를 지지해주네. 의미 있는 자리네. 알 수 있죠. 삼 일에 걸쳐서 요 선을 지키면서 오로랑 내리라. 제가 그랬어. 아 의미 있다. 그러면서 장대 양복 만들어서 올라가는 요 자리. 이런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드렸고. 10일 걸어날 만에 110%니까 짧은 기간에 그렇죠? 참 많은 수익을 줬던 DI. 그래서 땡큐 DI 였습니다. 자 마이크로 2나 빅토리 레고 블록 콜라 기법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줬죠. 빅토리 기법은 중심선 것이고 그 다음에 종가선 것이고 그렇죠? 요 자리에 머물러서 요렇게 갔습니다. 어중간하게 선이 꺼질 때는 종가선하고 같이 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크로 2나 였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툴젠. 요거는 사그레일만에 89% 수익 줬고 그전에 100% 넣는 수익을 이미 줬어요. 저한테 한번 걸려들고 기법에 걸려드는 애들은 조정 주고 늘리고 다시 가는 자리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네. 대포 기법에 75% 선에. 아니 선생님 선생님 그런 기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선만 꺼울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 이상 수익 주는 자리에는 전 세계 가장 작은 계량형 유전자 가위 개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슈를 가지고 다루고 갔었고. 이게 제가 3월 15일 들을 때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바이오 기업이죠. 한독 제넥신 툴젠이 함께 차세대 세포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마국에 있는 R&D 연구소죠. 제넥신 연구소에서 같이 협약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들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슈를 달고서 이렇게 휘리릭 날아가는데 사그레일만에 89% 수익을 줬습니다. 샌즈립도 참 좋았죠. 삼월 이십 차례인데 정보보안 관련해서 앞으로 AI 차세대 AI 사이버 기술 개발되면은 예 그거 관련해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업무 협약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보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무 회사하고나 협약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샌즈를 우리 다시 보자 했는데 한번 급등하고 눌림 주고 올라오는 자리에 뭐가 떴어요. 빅토리가 떴네. 핀볼 뜯고 빅토리 뜯고. 핀볼로 잡았다면 이 자리였고요. 빅토리로 잡았다면 이 자리 꺾고 이게 들어갈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두 기법이 다 만나면서 이렇게 시내지 효과를 내면서 얘가 급등해 주는 자리였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히든 종목 복귀로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 같이 체크해봤는데요. 토마토 시스템 같은 종목 23거래일 만에 134%대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이러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테마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그 테마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한 선물 어떤 선물인가요? 이거 USB 카드죠? 우리 아나운서님 받으셨나요? 저는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어렵던가요? 정말 쉬웠어요. 네. 그렇죠. 쉽게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고요. 주린이 분이세요. 우리 아나운서님들 주린이 분인데도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30년 게 이 시장 들어와서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100여 가지 기법 중에서 정말 우리 주린이 분들도 그리고 초주린이 분들도 차트에 설정해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다섯 가지 기법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이 초기에 급등할 때 잡아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급등하고 눌림 주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법 그리고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요. 그래서 파동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파동 저점에서 잡아서 기분 좋게 단기적 수익론을 낼 수 있고 볼린저 밴더하고 같이 만나게 되면 급등하게 되는 핀볼 기법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데 자동차에 계기판이 없다면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에도 계기판이 있더라. 바로 레고블루 기법이죠. 그리고 저는 항상 짧게 묶고 그냥 땡큐하고 나오는데 그 종목이 나중에 많이 가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좀 크게 멀리 갈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바로 콜라 기법. 수행 기법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기법이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김사분 주식은 세력 노름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세력이 뭡니까? 기관인가요? 외국인인가요? 건물이 외국인가요? 우리는 그건 상관없죠. 단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 패턴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모든 것에는 패턴이 있죠. 그렇죠?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가 있더라. 그게 바로 프로젝트의 대로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움직이면 그걸 제가 포착을 해낸 제가 그 패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책을 이미 썼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했을 때 매집을 하고 매집 구간에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빨아당기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어떻게 세력들이 끝까지도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야 넣어주고 여러분들도 줄이는 분들도 주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선물 USB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투자의 정도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강했던 테마 어떤 테마였나요? 전문가님. 그전에 질문을 한번 드리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시죠? 마포입니다. 마포. 마포에 맛집이 많잖아요. 혹시 추천할 맛집이 있나요? 마포 떡볶이도 맛있어요. 아 마포 떡볶이. 갈매기집. 아 그래요? 유명합니까? 네. 나중에 거기 좀 가르쳐주세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맛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도 맛집이 있어요. 바로 테마죠. 테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테마 맛집을 알아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맛집을 막 찾아다니면서 아니 주식 테마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아. 돈 벌일 생각이 없나요? 좋습니다. 자 테마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예요. 맛집이에요. 그런데 이 맛집이 어떤 집의 맛집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1-1이 있더라. 뭔데 이거 너무 중요해. 계속 반복해서 한다. 이야. 어제의 한국인이다. 20에서 30% 15%에서 30%입니다. 15%에서 30% 단일입니다. 하루에 15%에서 30% 간 종목만 이 테마군 안에서 체크를 하세요. 그 종목만 공략하겠다 이거죠. 왜? 왜 15%입니까? 예전에 15%가 상한가 시절이 있었어. 다시 말씀드리면 15% 상한가를 만들 수 있는 힘 있고 끼가 있는 세력이더라.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서 미래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끼가 있었던 애는 현재도 끼가 있고 미래도 끼가 있더라. 빠바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예. 아 생질이 있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15% 이상 간 종목 정말 나는 시간이 없어. 양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사부님. 그러면 30% 간 종목 상가 간 종목은 보세요. 좀 더 그러면 압축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머니 1-1이죠. 그러니까 1-2가 되겠네요. 스마트머니 돈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내 돈이 가면 그중에 집중이 되나 안 되나. 집중이 되죠. 5만 원 들어가고 10만 원 들어가고 100만 원 들어가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명품을 자꾸만 아껴입니까. 아무래도 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한테. 자 봅시다. 200억 기준을 삼자. 최소 200억이에요. 그렇죠. 200억인데 왜 200억입니까. 적어도 세력들이 올리는 가정에서.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 갑자기 조용하다 얘가 올라간단 말이지. 올라가면서 장대 양복 만들겠네. 자 요게 십오 프로 이상 장대 양복이다 김사부가 이야기했던 십오 프로 이상이라 했으니까 자 봅시다 그럼 중심선을 딱 꺼. 이 주가를 끌어올린 과정에 세력의 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나운서님. 들어갔다. 그렇죠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중에 그럼 반 정도는 세력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예 여러분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 얼마에요 이백억이니까 오늘 단일 거래대금이 이백억 터졌으니까 요거 백억이네. 백억 정도 썼으면 동호회는 아니겠다 그럼 얘가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종목에는 백퍼에서 삼백프로 목표로 하는데 그렇지 그렇다면 수익이 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스마트 머니 돈이 들어가고 특히 거래량보다도 거래대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추도 틀으면 좋겠네. 저는요 고집스럽게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요 왜 머물러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약하면 약할수록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타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잘 안 가고 계속해서 이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이 있죠 왜 저도 신이 아닌 이상 올라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가면 얘는 얼마든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잔위까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테마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가보시죠. 그래 뭡니까 아하 반도체 장비 또 나왔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삼성전자 에이아이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일분기에 디렘하고 랜드가 무려 오천팔백 개를 오천팔백억 개입니다 와. 이게 뭐 도대체 기준이 근데 뭐 오천팔백억 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지난해 대비해서 20% 증가 24% 증가한 거예요 뭐라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일분기에 24%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곡승 상승랠리를 타고 갈 수 있겠네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일분기에 24% 증가하니까 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죠 인공지능 에이아이의 정방 산업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에이아이 에이아이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고 엄뚱한 데 가 계신 분들 계세요.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고 과잉 해소가 힘이 없고요. 메모리 수요가 확대된 것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련주들을 확실하게 또 잡아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DIT, PSK 이렇게 해서 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입니다. 자 LCD 및 아몰레더 반도체 검사 장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 주기도 하죠 HB 테크놀로지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제가 수익을 한번 드렸습니다. 빅토리 만났죠 급등하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 고개를 이쁘게 떠올리고 있죠. 보시면 보세요. 여기를 뚫는 거는 확실하게 지겠네.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자리도 좋습니다. 레고 블록 기법 밑에 또 핀볼까지 떠줬죠. 자 여기 선을 하나 끄어 드릴 테니까 요거 내 오면 한번 공략해 볼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요. 전문가 종목 소개했는데 손실 났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기준을 안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기법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이 뭐죠? DIT. 급성언링인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 이 정도만 알면 되세요. 그리고 수소연료 장비 검사 장비도 공급하고 있는 데가 바로 DIT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연료 수소차 관련해서도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에서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괜찮은 테마다 볼 수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눌림주고 다시 올랐네요. 자 레고 블록 하단선 위에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도전을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밑에 핀볼이 떠졌고 전일 음봉 금요일 날 시장이 약사장이었기 때문에 음봉을 만드는데 많이 도망가지는 않고 요 의간에 있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될 수 있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장비입니다. DIT. 그다음 PSK입니다. 그래요. 뭐 드립 스트립 뭐 드립 클리닝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매출처가 어딘지 보면은요. S사 H사 다 들어갑니다. 해외 매출처는 M사 그리고 약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 이상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장비는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장비는 글로벌 시장에 몇 위에요? 1위. 2위네요. 오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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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호흡 딱 취었다가 밑에서 레고 블록 상단 도전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 때문에 제기법, 핀볼 기법 그리고 레고 블록.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는 안 했지만 소개를 한번 해드렸어요. 뭐냐. BNF 기법. 일본의 주식 전문가가 했던 BNF 기법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드렸죠? 그거 관련된 신호까지 나와주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로 반도체 장비 알아봤습니다. 우리 관련주로서 HB 테크놀로지와 또 DIT, PSK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테마를 배워봤으니까 이제는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기법을 적용해서 큰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그 주식의 공부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이 좋은 거야? 무정란이 좋은 거야? 유정란이 좋은 거야. 그렇죠. 유정란이 좋죠. 맞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무정란 같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5년 공부했는데 주식 실전에 투자를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는 참 좋아요. 우리 사람은 원래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뭐 기납법이니 뭐니 말씀을 안 드리고 무정란 같은 공부하지 마시고 유정란 같은 공부하자고요. 왜? 저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 30년 동안 제 기법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도 수익을 내고 있고 저 또한 이것으로 여러분한테 수익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배우시면 어렵지도 않아요. 이 5개의 기법은 너무 쉽게 제가 초주린이들을 개량해서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시장 고수들은 이게 너무 쉬워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제 정권사, 애널리스트 제자들이 있는데 이거 가르쳐주면 그냥 뒤집어집니다. 아니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렇게 수익이 잘 나니까 문제죠. 자, 그래요. 유정란 공부합시다. 그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집중하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효수명. 그렇죠. 제 기법의 TS 매매법. 트레저시 매매법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TS 아니고 트레저시 매매법. 보물선 매매법. 왜 보물선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든. 아이참네. 보세요. 세력이 들어간 종목에 내가 함께 편성을 탁 했어. 그런데 얘가 수익을 주네. 50%, 100% 막 달려가네. 그게 보물선이지. 뭐가 보물선이야. 그래서 보물선 매법이에요. 효수명입니다. 효수명. 호수명이 아니고 효수명. 효율성. 하나 배우는 데 하나 알면 너무 억울하죠. 하나 배워서 다섯 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익성은 저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거는 또 말씀을 드려줘요. 잔소리 박사, 김박사, 김사부죠. 자, 보세요. 차트도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려. 이 종목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정확합니다. 김사부의 기법은. 자, 화살표가 떠요. 동그라미 핀볼이네. 아니면 은밭을 금밭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 해당 캔들의 중심선을 꺼. 참새 쨍쨍 머물러주네. 밑에서 머물든 아래에서 머물든 같이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의미가 있네. 그러면 매수하면 돼. 그렇죠? 그래요. 쉽습니다. 너무 쉽다는 거, 정확하다는 거, 딱딱 떨어진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기법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빅토리 기법. 급등하는 촉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마치 우리 인간의 지문처럼 세력들이 우리를 속이고 페이크 동작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절대 못 속이는 것. 뭡니까? 거리량 거리대금이에요. 볼 빅토리 기법. 자, 급등하는 자리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주는 자리 잡으세요. 시장이 안 들어올 때는 눌림목이 좋겠죠. 아, 그렇구나. 거리대금이 있구나. 시장 상황 따라서도 그렇게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파동이 있더라. 파동론. 그렇죠? 파동 저점에서 사서 볼린저밴드를 만나면은 그렇죠? 급등하는 종목. 그게 바로 핀볼 기법. 자동차 계기판처럼 할 수 있는 바로 무슨 기법? 네. 레고블록 기법. 그리고 콜라 기법까지 드릴 거예요. 자, 보조지표 한번 봅시다. 집중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조지표는 여러분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된 것을 지표화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미 그 전에 고수들이 다 적응하고 검증해서 나온 것들을 지표화시켜서 차트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요한 건 내가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얘네들이 뭘 하는데?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출세가 어떻게 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예측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니까.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MACD, 혹은 MACD라고도 하는데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아, 이동평균선의 좁아지고 확장되는 것.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성질이 기가 막히게 적용된 기법이 뭐다? MACD, MACD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 트렌드를 분석하고 매수, 매도 신호까지 제공해 주네요. 기가 막히다.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네. 그렇죠. 이동평균선을 얘가 해석을 이미 해줬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제 기법 이름이 뭡니까? 스파이더맨 기법. 어떤 분이 왜 스파이더맨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줄을 제일 잘 다는 친구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미예요. 스파이더맨. 특히 스파이더맨, 특히 재밌잖아요. 줄 타는 거 액션, 와이어 액션 넘어오시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수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력의 매집 종목을 보고요. 그다음에 강세 약서를 줄게요. 제가 드릴 거예요. 은밭, 금밭이란 말이네. 그렇죠. 자, 그리고 강세 신호 금밭이 나온 캔델의 중심선을 꺾고 그 위에 지지를 받은 거나 아니면 또는 내려갔다 올라오면 매수하면 돼요. 그렇죠? 예, 요거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은 여러분,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냐?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5일 동안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평균 가격. 아, 쉽네. 그렇죠?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한다는 건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기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업대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주가의 시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2평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일, 20일은 뭐다? 5일, 20일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얘들이 우상향한다는 건 뭡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모이면, 컨버전스 하면 출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이면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그렇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 되면은 정배열이 되면서 그렇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상승한다 했는데 역별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이동평균선 쉽게 말씀드리면 위쪽에부터 이백일, 백일, 이십일, 오일 이게 역배열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바뀔 때 오일선이 먼저 탁 올라가면 서서히 선들이 모이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바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럴 때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까지 알려드리고요. 자, 주가에 있어서 이동평균선은 뭐 같다? 연우와 같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뭉치면은 헛어지고 헛어지면 뭉친다 하는 것. 자, 봅시다. 자, 디아이 보세요. 자, 보시나요? 자, 스파이더맨 기법입니다. 은밭에서 검밭으로 바뀌어서 내가 이동평균선을 해석할 필요가 없고 MACD가 이미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선을 꺾고 지지받은 매수하면 돼. 그랬더니 며칠 만에 44그레열만에 309% 수익을 주더라. 디아이. 그 다음에 보세요. 디아이를 어떻게 봤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있네요. 아니, 이렇게 작은 토치같이 생긴 이거에도 괜찮습니까? 은봉토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선을 꺾고 지지받으면 매수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대원전선도 볼게요.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자,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이 캔들 이렇게 돼있죠? 이 캔들 중심선 꺾고 지지받아서 이렇게 매수했어. 스파이더맨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으로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폴라리스 AI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집중해서 마지막에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역사에서 사명을 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뭘 합니까? 도대체. 자, 기법 영상 검색식 USB 정장해드리고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 앞에 시항부터 시작해서 히든 종목 공개 미리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는 테마 있으면 중요한 테마죠. 먹거리. 여러분한테 제공해야 될 거예요. 맛집이 따로 없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페인터, HB 테크놀로지, DIT,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자, 사마페인터에 왜 걸려든 카스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금속 전액 기술 개발했다. 공동개발했다 이야기 있었고, 특허에 관련해서 반도체 패키징용 에폭시 밀봉제 개발 완료했다. 이런 것 때문에 급등 한번 하고 눌림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예요. 상한가 나왔죠? 그래서 종목을 도전할 때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올 때까지 제가 무리 같이 보죠. 핀볼 기법까지 걸려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보시죠. HB 테크놀로지 아까 봤죠? 더 이상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반도체 장비에 관련해서 얘는 한번 상승 주고 자리가 너무 좋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자리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기법에는 빅토리 레고 블록이고, 자, DIT 아까 봤죠? A 종목도 반 종목이네요.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주 테마에서도 봤고, 지금은 현재 테마하고 같이 움직이더라. 뭐가? 세력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테마 안에서도 이렇게 뽑아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왜 그렇습니까? AI 챕북 관련 주고 MS하고 글로벌 AI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계는 했죠? 그래서 급등하고 눌림주고 올라오는데, 이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포기법 50% 선 위에 딱 고개를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수상하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맛있게 요리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이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선물, USB 나가고 있으니까요. 바로 참여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USB까지 기법 강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확한 매스 타이밍을 포착하는 스파이더맨 기법으로 DI 44거래일만의 309% 수익 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리튬 전지 전액 기술을 개발한 삼화 페인트,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또 MS와 AI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스트 소프트,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대포와 레고 블록 기법 적용 가능하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의 정도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